반갑습니다. 앞서가는 생명과학 전문가 김희석 선생님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선생님이 우리 코로나로 지금 학교를 안 가면서 집에서 공부를 하면서 좀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어서 준비한 영상이고 또 이제 우리 강의 기획해 주시는 선생님들께서 학생들에게 얘기해 줄 수 있는 공부법 혹은 흔들리는 심리를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소개를 해달라 이렇게 요청이 들어와서 이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그런데 쌤이 작년, 재작년 그리고 항상 되게 많은 캐스트를 찍어놨고 이미 선생님의 머릿속에 들어있는 올바른 공부법이라든지 그런 건 다 영상이 이미 있어. 그러니까 지금 뭔가를 내가 또 어거지로 만들어내면 허접하잖아. 그렇죠? 선생님의 노하우라든지 선생님의 철학이라든지는 이미 다 있기 때문에 쌤의 캐스트 들어가셔가지고 한번 봐봐. 쌤이 생각하는 건 그냥 우리가 천재가 아니기 때문에 물론 천재인 친구들은 쌤이랑 결이 좀 다르기 때문에 쌤이 해줄 얘기들은 없고요. 쌤은 일반적인 보통의 학생들은 그냥 겁나 많이 공부하면 된다고 생각해. 미친 듯이 해야지. 하다 보면 효율이 생기는 거고 하다 보면 방법이 바뀌는 거야. 학생이 천명이야. 그러면 이제 천명의 학생들마다 공법이 다 다를 거고 자기한테 효율적인 게 다를 거기 때문에 내가 앞에서 막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건 사실 좀 공허하더라고 쌤이. 그래서 오늘 준비한 건 쌤이 어떤 얘기를 준비했냐면 여러분과 내가 같이 한번 생각해보자 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왔습니다. 쌤이 현장에서 수업하면서 되게 많이 겪는 두 가지의 상황이야. 그래서 이제 이거는 코로나 때문에 지금 있었던 이야기를 쌤이 현장에서 듣고 나서 여러분하고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하는 거고 또 하나는 시작 시점이 좀 늦은 학생들을 내가 이렇게 대했을 때 나타나는 반응들. 그럼 여러분 같이 한번 생각해보자. 여러분들은 어느 쪽에 속하는 학생인지를 같이 한번 생각해보시면 되고 뭐가 맞은지는 난 대답 안 할 거니까 나는 모르겠어.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보시고 내가 만약에 이쪽에 속한 학생인가? 근데 객관적으로 보니 이게 맞는 것 같아. 그럼 글로 옮겨가야지. 그죠? 그래서 우리 마음을 어떻게 먹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태도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코로나로 이제 학생들이 이렇게 좀 학교도 안 가고 지금 그 리듬이 흐트러졌잖아. 그죠? 오케이? 이제 고3 학생들 기준으로 쌤이 물어봤어. 야, 코로나인데 너 어떠니? 이렇게 물어봤다? 근데 한 학생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코로나로 학교를 안 가니까 공부 시간이 생각보다 개인 공부 시간이 늘었어요. 그래서 친구들은 뭐 이렇게 조금 조금 못 잡는 것 같은데 저는 오히려 좋아요. 저는 아침부터 그냥 공부하고요. 새벽 2시에도 나한테 카톡해서 막 질문하는 학생이었거든요. 근데 막 공부하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공부량이 훨씬 는 것 같아서 좋아요. 이렇게 하는 학생이 있었고 또 한 명의 학생은 이렇게 대답했어. 코로나로 학교를 안 가서 공부를 안 했어요. 내가 얘한테 물어봤다? 그러면 코로나가 아니어서 학교를 가면 너 공부했니? 근데 아니래. 학교를 가도 공부를 안 했었던 거야. 근데 코로나라는 어떤 핑계가 생긴 거지. 이렇게 대답하는 학생들은 코로나로 학교를 안 가서 공부를 못 했어요. 그럼 학교를 가잖아? 그럼 학교 가는 시간과 이동 시간, 학교 가는 것 때문에 공부 못 했어요. 상황 때마다 모든 게 다 이유가 됐을 거란 말이야.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해봐. A라는 학생과 B라는 학생. 그럼 이 친구는 코로나 학교를 안 가서 공부 시간이 늘었는데 학교를 가도 얘는 공부 많이 했었을 거야. 그죠? 지금 내가 답을 얘기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난 답이 없어. 여러분들이 A 쪽에 속하는 유형의 학생인지 B 쪽에 속하는 유형의 학생인지 한번 생각해보시고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어떤 학생이 좀 더 발전적인 것 같습니까? 그대로 해야 되겠죠. 또 이제 여기는 현장이 아니니까 우리 PD님하고 나밖에 없단 말이에요. PD님한테 한번 우리 조언을 구해볼까? PD님 큰 소리로 대답해 주셔도 괜찮아요. 두 학생 중에 조금 더 성인의 시각으로 봤을 때 좀 더 발전적인 학생은 누군 것 같아요? A죠. 그치. 들렸어? A죠. 난 아니야. 내 생각도 그래. A와 같은 마음가짐으로 해야 상황이 바뀌었어. 그래서 이게 나한테 유리한 거다. 상황이 바뀌었어. 그럼 이거는 또 유리한 거다. 이런 학생들은 학교를 가잖아? 그러면 제생들은 시간이 많은데 넌 어떠니? 이렇게 물어보면 저는 학교에 가서 선생님들한테 질문도 많이 할 수 있고 리듬을 놓치지 않아서 좋아요. 이렇게 할 거라고 분명히. 오케이? 그러니까 곰곰이. 공부 방법 그거는 여러분들이 드립다 많이 공부하면 그 중에 효율적인 게 생길 거고요. 자기만의 스타일이 생길 겁니다. 그거는 찾아가시면 되고 또 쌤이 추천해 줬었던 방식들은 앞에 캐스트 찍어놓은 거 있으니까 그거 한번 확인하시고 어느 쪽에 속하는지를 곰곰이 고민하시기 바래요. 이게 이제 하나의 쌤이 느꼈던, 최근에 느꼈던 이야기고 이것도 또 최근에 느꼈던 거야. 봐봐. 1년치 달력을 가지고 왔어요. 보통 생명과학을 우리가 겨울방학부터 쭉 시작을 한단 말이야. 근데 이런 친구가 있어서 상황 소개를 먼저 할게. 이때 공부 안 했답니다. 내가 인강 들었니? 안 들었대. 다른 선생님 수업 들었니? 안 들었대. 혼자 공부했니? 안 했대. 구경수를 잡으려고 했대. 잘 안 잡히잖아. 그죠? 어쨌든 잡으려고 했대요. 생명을 안 했습니다. 이때도 생명을 안 했어요. 그냥 상황 설명이야. 이때도 생명을 안 했어요. 이때도 안 했습니다. 이때 들어오는 거야. 물론 이제 지금이 한 이 시즌이니까 응? 여기다 하는 건데 그냥 썼어 그냥. 어쨌든 이때 하든 이때 하든 이때 하든 다 앞에 안 한 거야. 근데 그 수업은 여기, 여기, 여기를 계속 공부해오던 친구들이랑 같이 듣는 수업이잖아요. 그죠? 근데 한 번도 공부 안 하다 들으면 어렵겠어? 쉽겠어? 당연히 어렵고요. 아예 뭔 말인지 모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쌤이 교무실로 따로 불러서 이렇게 조언을 합니다. 지금 다른 친구들은 다 이게 돼 있어. 네가 늦게 했다고 혼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네가 요거를 맞춰서 같이 잡아서 가려면 너는 여기서부터 하는 거 당연히 해야 되고 플러스 앞에 있었던 개념 강의나 이런 것들을 인터넷 강의로든 혼자서 복습하든 아니면 책을 열 번씩 읽든 반드시 그걸 같이 해나가야 돼. 그래야 이때 이때쯤 가면 겨우 얘네랑 비슷해질 수 있어. 라고 쌤이 얘기해준다고 공부 방법을. 그러면 또 학생들은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학생 부류가 항상 두 개로 나뉘어. 여러 개도 없어. 이런 학생이 있어. 쌤이 어제도 문자 받았다 또. 쌤이 이렇게 하니까 뭐 어때요? 이렇게 한단 말이야. 쌤이 강의를 세 번 네 번 보라고 하거든. 그리고 책도 열 번씩 읽어보라고 하거든. 그러니까 문자로 이렇게 왔어. 강의를 세 번 반복해서 보고 문제를 풀어보니까 돼요 선생님. 막 이렇게. 이런 친구들은 쌤이 막 문제 더 주고 싶겠지. 그치? 이런 친구가 있어. 어떤 친구가 있냐면 그냥 와. 몰라요. 모르겠어요. 해봤니? 아니요. 어렵니? 어려워요. 이거 알겠니? 모르겠어요. 다음 주 해봤니? 아니요. 어떤 학생이 좀 더 발전적일 것 같아? 이거는 여러분들이 그냥 내가 좀 지어낸 것 같잖아. 그렇지가 않아. 내가 지금 카톡 보여주고 싶다 야. 이렇게 보여주고 싶은데 쌤이 어제도 문자를 받았어. 사람의 유전도 선생님이 이제 킬러 주제 잡아가지고 순서 정해놓고 1번부터 쫙 8번 10번까지 쭉 한 대로 해보니까 문제가 돼요라고 오드라고. 그걸 받으면 진짜 너무 뿌듯하다? 이런 학생이 한 거야. 평촌 러셀에 있어. 이름도 밝히고 싶네. 금시야. 어쨌든. 어쨌든. 여러분 보세요. 이런 학생이 있고 이런 학생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디에 속합니까? 공부 방법보다 나는 무언가를 대하는 태도가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해. 그래서 이런 거를 그냥 객관적으로 같이 한번 보자고 띄워놓고 여러분한테 묻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속하는 학생인지. 지금 학교 등교 시간, 학교 시간 이런 게 세이브가 되면서 여러분한테는 시간이 좀 더 많아졌어. 그때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거 하기 전에 우선 내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사건이나 이런 것들의 사건, 어떤 이런 뭔가에 대하는지, 내가 무언가에 대하는 태도가 어떤지를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이 되고 싶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또 그런 사람이라면 어떻게 할지를 미리 한번 생각해 보고 들어가면 쌤의 앞에서 뭐 이렇게 줄치고 공부해라, 별표 쳐라 이런 것보다는 훨씬 더 큰 효과가 있을 걸로 생각이 돼서 준비한 거니까 지금 이 영상을 다 보고 나서 눈 감고 자기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고요. 쌤이랑은 강의에서 다시 만나겠습니다.